여러분, 저 존버 성공했습니다. 제 인생 쿠션이 드디어 파운데이션으로 나와버렸어요. 아무렇게나 발라도 깐 달걀처럼 예쁘게 발리는 이 겉보속촉 파운데이션. 이제부터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안녕 미우들. 여러분, 이 마켓 많이들 기다리셨죠? 제가 그동안 소개만 하고 영상은 안 보여주고 공지도 안 올리고 이래가지고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드디어 이 4차 마켓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윙크 쿠션 4차 마켓은 자빈드 서울에서 최초로 출시한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쿠션을 기대하신 분들을 위해서 쿠션도 구성에 함께 넣었으니 놓치지 말아주세요. 일단 먼저 이 대박 파운데이션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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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려야지 여러분이 지금 지루해하지 않고 나가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빠르게 그냥 파운데이션부터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윙크 파운데이션은 쿠션과 마찬가지로 폭 넓은 쉐이드로 출시되었는데요. 19호, 20호, 21호, 22호, 23호까지 5가지 쉐이드가 있어요. 19호는 커버 페일 색상으로 핑크빛이 살짝 도는 제일 화사한 색상이고요. 20호는 커버 바닐라로 화사한 21호의 피부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색상이에요. 21호는 커버 아이보리인데요. 옐로우 베이스 톤의 정석 21호 컬러예요. 차분해요. 22호는 커버 샌드이고요. 21호에서 훨씬 더 차분해진 옐로우 베이스 톤 컬러예요. 23호는 제일 어두운 색상인 커버 베이지 색상인데요. 제일 어두운 컬러지만 칙칙하지 않은 뉴트럴 베이지 컬러예요. 5가지 색상 모두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뽑혀 나왔어요. 세밀하게 톤 선택이 가능하다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장점이고요. 자, 이제 컬러를 보여드렸으니까 제일 중요한 커버력을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 쿠션이었던 이 윙크 쿠션처럼 이번 윙크 리퀴드 파운데이션도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손등에 펌핑하면 살짝 흘러내리는 정도의 쫀쫀하면서 묽은 제형인데요. 아, 이 촉촉하고 가벼운 텍스처 덕분에 피부에 올려주면 주름 끼임 없이 피부결 사이사이의 굴곡과 요철을 세심하게 커버해줘서 아주 매끈한 피부 표현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커버력도 한번 보시겠어요? 옐로우 베이스 톤을 가진 21호 컬러를 사용해서 제 여드름을 먼저 커버를 해볼게요. 여드름이 올라오면서 주변에 각질까지 생긴 피부 상태인데요. 파운데이션이 촉촉하게 각질과 요철을 눌러주면서 마무리는 깔끔하게 적은 양으로도 붉은기를 커버해주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너무 잘 사용하는 이 윙크 쿠션처럼 이번 파운데이션도 만만치 않게 모공과 요철 커버를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잘해줬고요. 특히 코 부분에 올려줄 때는 윙크 쿠션보다 좋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팡팡 두들겼는데 코 끼임이 진짜 없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얇게 엄청 잘 밀착이 된다는 증거거든요. 정말 이 파운데이션은 마무리감은 보송하지만 바를 때나 바르고 나서나 피부가 편안함을 느낄 정도의 촉촉함을 가지고 있어요. 겉은 보송, 속은 촉촉한 피부 표현이 가능한 파운데이션이에요, 정말. 그리고 이번 파운데이션이 진짜로 내세울 장점은 사실 뭘로 발라도 예쁘게 발린다는 점이에요. 곰손인 분들도 아주 쉽게 강남샵에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베이스를 연출하실 수 있는 휘뚜루마뚜루 발라도 예쁜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 번 펌핑할 때 양이 고르고 일정하게 1cc씩 펌핑되어 나와요. 일관된 토출로 양 조절 실패할 일이 없어서 똥펀지로 발랐을 때, 마른 퍼프로 발랐을 때, 브러쉬 어떤 걸로 발랐을 때 큰 차이점 없이 굉장히 일관되게 파운데이션 도포를 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이 마른 스펀지와 똥펀지를 사용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두 스펀지 모두 밀착력이 떨어지지 않고 아주 팡팡팡 잘 발렸는데요. 마른 스펀지로 발라줄 땐 역시나 커버력이 살아나서 좋았지만, 물 먹은 똥펀지로도 너무 잘 발리는 게 신기했어요. 제가 수부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피부 표현이 더 예쁘게 살아나는 느낌? 겉보속촉이 딱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납작 브러쉬와 이 모공 브러쉬,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납작 브러쉬로 발라줄 때는 파운데이션이 수분감을 잃지 않으면서 피부에 그냥 슉슉 매끄럽게 발렸는데, 모공 브러쉬로 바르니까 와우, 이 파데의 장점이 다 살아나더라고요. 깐달걀 피부가 그냥 확 되어버리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네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발라보았는데요. 아니 이건 무슨 발로 발라도 예쁘게 발리겠어요. 제가 손가락 사용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슉 지나가요. 사람 손에 열이 이렇게 올라오는 만큼 손으로 바르면 사실 피부에 들뜨는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뭉침 없이 균일하게 샥샥샥샥 요철이 커버되면서 펴발라지는 걸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파운데이션의 장점이 확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윙크 쿠션 마켓 하면서 항상 소개해드릴 때, 이 쿠션은 수정 화장 때 정말 빛이 나는 쿠션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요즘은 이 파운데이션으로 베이스를 깔고 나간 다음에 수정화장이 필요할 시에 이 윙크 쿠션으로 수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워낙 이 쿠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냥 뭉침 없고 입자가 고운 애디라서 그런지 수정화장을 하면 피부에 샥샥샥샥 얹혀지면서 서로 베이스가 막 예쁘게 엉키면서 제 피부 유분감도 한몫하면서 예쁘게 수정화장이 되더라고요. 얘네가 딱 수정화장이 어벤져스예요, 여러분. 자, 이제 그럼 여러분 제가 제 4차 마켓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일정은 2021년 11월 16일 오후 6시부터 2021년 11월 18일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서 16일 오후 6시 정각에 딱 마켓 시작 알림을 할 예정입니다. 마켓 구성은 총 4가지로 구성을 해왔고요. 먼저 1번 세트는 윙크 리퀴드 파운데이션 기획 세트로 구성을 해왔는데요. 기획 세트가 무엇이냐면 21호 호수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겐 21호 특별 기획 세트가 나가게 되었어요. 한정 세트예요, 여러분. 안에 보시면 파운데이션 본품, 그리고 뭐 조그만 동그란 봉병, 그리고 브러쉬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미니 쿠션 공병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이건 여러분들이 수정 화장이 용이할 수 있도록 파운데이션을 소량 담아서 가지고 다니실 수 있게 같이 구성을 한 미니 쿠션 공병이거든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거 자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브러쉬까지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아까 사용한 모가 둥근 모공 브러쉬를 함께 구성했는데요. 브러쉬 모질이 꽤 퀄리티가 좋아서 만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21호 외에 19호, 20호, 22호, 23호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겐 파운데이션 본품과 함께 이 브러쉬가 함께 이렇게 나가게 되었지만 아쉽게도 미니 쿠션 공병은 21호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만 나가게 되었어요. 대신 똥펀지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빈드서울 감성이 가득 담긴 이 블랙 똥펀지를 19호, 20호, 22호, 23호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게 되었고요. 이렇게 아주 잘 짜여진 구성으로 되어 있는 파운데이션 기획 세트를 정상가에서 30%나 할인해드려서 26,600원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해왔으니까 꼭 1번 세트는 놓치지 마세요. 2번 세트는 윙크 쿠션 세트인데요. 이 윙크 쿠션 본품과 리필이 함께 나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윙크 쿠션 구성은 제가 기존 1차, 2차, 3차를 진행하면서 구매하셨던 기존 윙크 쿠션 마켓 구매자 분들이 계속 요청을 해주셔서 넣게 된 아주 제 효자템입니다. 3번은 윙크 쿠션 리필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딸랑 진짜 리필만 들어있거든요. 본품 없이 리필만 필요하신 분들은 이 3번 세트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윙크 썸베이스예요. 제가 저번 3차 마켓에서 함께 가져왔던 그렇게 좋다고 자랑을 하던 썸베이스 제품인데요. 이번 신상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랑 이 윙크 쿠션이랑 함께 사용하셨을 시에 지속력이며 밀착력이며 피부 표현이며 다 시너지 업을 해줄 수 있는 프라이머 겸 썸베이스고요. 저도 계속 얘네랑 사용 중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번 마켓 이벤트로 이 클렌징 워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렇게 밀착력 좋은 베이스 제품 사용하고 나서 클렌징 중요하잖아요. 정가 12,000원이나 하는 클렌징 워터를 준비했어요. 땅 파면 12,000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놀이터 그늘 밑에 아무리 파봤자 뭐 1,000원 나오랑 말랑 12,000원 나오기 어렵거든요. 아무튼 이게 무려 11,000원이나 하는 이 본품을 21호를 구매하시는 분들 한해서만 선착순 50분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제 4차 마켓으로 단독 처음 이 기간 내 최저가로 가져왔으니까 이번 제 마켓 놓치시면 약간 좀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멘트 하는 거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좀 장세꾼 같고 그래서 싫어하거든요. 이런 멘트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엔 좀 진짜 하고 싶네요. 진심이에요. 아무튼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제 인스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 많은 제이미 포 유 감당하느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우린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 안녕 리오들.